충남대와 한밭대가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공동선포식을 갖고 두 대학의 통합 논의 시작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두 대학은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구성원들 의견이 반영된 최적의 통합안을 만들고 민주적인 절차로 찬반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모든 절차를 대학 구성원과 지역민과 투명하게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논의 선포는 대학별로 구성원과 동문 등을 대상으로 내부 논의를 시작한 지 10달 만으로 학생들의 반발 등 학내 구성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로 했습니다.